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지금 제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3대 진단비에 가입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3대 진단비 가입이 가능한지 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민경 선생님 가능한가요? 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므로 발병 전 예방과 발병 후 초기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한 질병이죠. 당뇨는 혈관성 질환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고연련층에서 질환이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당뇨병 환자의 20%가 40대 이하의 환자일 정도로 젊은 층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같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젊은 당뇨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탄수화물, 고지방의 식단을 섭취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운동하는 날이 적어지니 과체중, 비만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당뇨는 당뇨합병증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2차 발병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실명을 하게 되는 원인 1위가 당뇨일 정도로 당뇨는 눈에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또한 콩팥의 당이 침착하게 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차후 투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콩팥의 기능이 망가져서입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 발, 신경 및 혈관성 질환이 오게 되고 심한 경우 뇌졸증이나 급성 심근경체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2차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보장 내용을 채우시기 바랍니다.